안녕하세요. 신가연 역할을 맡은 남지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진짜로요? 입으로 놀 수 있어요? 저는 오늘 첫 촬영을 나왔는데 오늘 첫 촬영이 마루랑 강아지랑 같이 하고 있는데요. 귀여워. 미용한 게 정말 잘 어울립니다. 컬이 엄청 좋아요. 현장 분위기도 너무 좋고 오 역시. 괜찮아 머리 삐쳤는데. 괜찮아? 삐쳤어? 저... 아니. 머리가 너무 추워요? 그리고 생각보다 날씨가 많이 춥지 않아서 그래도 좀 따뜻하게 촬영하고 있는데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요.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드라마 365 지형주 역의 이준혁입니다. 첫 촬영의 첫 번째 저의 씬이었죠. 기존에 했던 캐릭터랑 느낌이 조금 달라서 재밌기도 하고요. 그리고 촬영장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. 마지막까지. 이런 좋은 분위기가 끝까지 유지됐으면 좋겠고 다들 건강하게 무사히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또 드네요. 액션 씬을 조금 찍어서. 네. 잠깐만. 누나 기존에 뛰어. 빨리 줘? 아기 하나 조금 보도를 보여. 안녕! 아기 하나 조금 보도를 보여. 어? 더 나왔나? metabol Minute 네. 라이프가 다 나왔네? 으아악! 다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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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. 너 너. 왜 이렇게. 왜 이렇게 나한테 웃기만 찍고 달라. 왜 이렇게. 아유. 오케이. 기억해. 이거야. 아유. 마루. 마루. 마루 맞지. 마루 맞지. 마루 맞지. 40. 99% 정도 생각했는데. 야. 마루 맞지. 아 죄송합니다. 마루 이리 와. 마루. 어떻게 알아요. 진짜 신기하다.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웹툰 작가에서. 희대 킬러 작가가 자기 강아지 이름을 표현하신 거 알아요. 희대 킬러 작가. 진짜. 맞지. 그게 안 좋아해요. 황포이는. 아 진짜. 마지막으로 황포페. 진짜 마지막으로 안 좋아해요. 여기서 전을 따라줍니다. 아로만에. 상류고 운명을 거슬린 1년. 재밌는 이야기가 가득하고요. 지루하시지 않을 거예요.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원방사수 부탁드립니다.